출발! 너희가 적이냐? 부탁인데 봐주지 마라. 날 따분하게 만들지 말라고! 무섭지는 않아. 다들! 이쪽으로 와! 몸부림 쳐보라고! 화재에 주의해주세요. 온도는 안정적이에요. 화재에 주의해주세요. 몸부림 쳐보라고! 문제없게 온 차리렴. 화재에 주의해주세요. 조금 뜨거울지도 몰라요. 어이! 힘내! 어떻게 조금 더 해보면 나한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? 온도는 안정적이에요. 자! 앞으로 조금만 더! 미션이 됐습니다. 자! 내가 직접 만든 밀폐유. 맛은 어때? 네?